음악 나타나는 코인 맛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인 하나를 미리 넣어둬야 합니다. 코인 박스의 안쪽 부분을 빼서 동전을 넣고 돌려서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코인 맛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맛술이 시작되면 안쪽 부분을 빼서 관객에게 확인시킨 후 자연스럽게 돌려서 다시 넣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다시 빼면 미리 넣어둔 코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